Hola, buenas! 인디구 트래블 서종원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아나와 띠비다보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어요. 까탈루냐 광장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 지하철 입구로 찾아 들어가주세요. 아래를 내려가서도 FGC 혹은 아까와 같은 모양을 따라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실 띠까스왈로도 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S1, S2 기차를 탈거에요. 플랫폼으로 내려가기 전 화면이 있으니 어디로 기차가 들어오는지 잘 확인 후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까탈루냐역에서 출발해서 딱 8정거장만 가면 페우데 후니콜랄이라고 하는 역에 도착할 거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리겠습니다. 내리시면 오른편에 올라가는 계단이 보일 거에요.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왼편에 오르막을 오르는 기차인 후니콜랄 탑승구가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띠비다보로 향하는 기차를 탈건데 저는 아직 아나가 안와서 잠깐 아나를 기다려야 했어요. 진짜 늦은 주제에 뭘 먹으면 서운해요. 이제 이것 타고 위로 올라갈 거에요. 도착! 중국에서 이제 띠비다보로 향하는 기차인 네, 저도 같이 먹었어요. 그냥 같이 먹었어요. 한국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운동해 주세요. 띠비다보로 와봤잖아요. 한 번 와봤어요. 그때 기억이 어려운 듯이 나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후니쿨라! 후니쿨라! 잠시만 다시! 저는 그 후니쿨라라는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바로 나가지 말고 그 상태로 환승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우리가 가왔던 후니콜라 때였고요. 지금 출구로 나갈 겁니다. 출구로 나가가 되면요. 이제 여기서 그 위까지는 버스로 이동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거에요. 요거 111번에요. 버스? 그러면 바로 디디따가 같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도착! 도착! 놀이공원도 있고요. 여기 뒤에는 사그라다 꼬라손이라는 성당도 있습니다. 어디 먼저 갈까요? 놀이공원부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면요. 전망대가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빈틴이 여기 잔치지만 이 해외에 있는 이 해외에는 물론 소주에 싶은 래엄이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여기서 티켓을 사고요. 저희는 한 개만 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유로짜리 대관람차 티켓을 샀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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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컷 표정은 좋아졌어요. 아, icos save 사십 наконец. 부 snel Comm장 이에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높은 곳에 올라오니까 더 SECRET. 저희는 샌드위치를 사왔거든요. 샌드위치를 먹었건데 먹으면서 뭐 마시려고, 막실 거 살려고 줄기 기다리고 있어요. เดiamente 우연아파am에서 거리 continuum. 나리겐 마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